두려운 마음으로 물러섭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오답인 제가 제발 이건 정답이길 바랍니다 그러지 마요 살아있지 않은 저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제게 안부 물어줘서 고마웠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저승사자의 키스는 전생을 기억나게 합니다 당신의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만 기억하길 그 속에 당신 오빠의 기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김신이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알 수가 없다 변방에 오랑캐가 적인지 네 오래비가 적인지 박종언이 적입니다 적들도 죽이지 못한 이 오라비를 난 오늘 죽일 것이다 배야 이 오라비의 죄는 영모다 그러니 이걸 끼고 황후답게 대역죄인인 오라비를 맞아라 그대는 누구의 편이냐 그대는 누구의 편이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심중에 있긴 하였느냐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느냐 그저의 편에 서지 말라 그게 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내 여인으로 살 것인지 배역죄인의 누이로 죽을 것인지 배야를 사랑하는 여인은 대역죄인의 누이입니다 대역죄인의 누이입니다 그 아래 상 Finland의 마법사 전부 빨개의 양 지금까지 생활을 보좀당 감사합니다.